안철수 대표, 박근혜 지장,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그 자체로서 국민들께, 우리 동기당 지지자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세 명이 함께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우리 정치위가 활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다 꿈꾸는 흑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그 이상이 어느 누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만 가능합니다. 그런 것에서 제가 지난 번 정당의 대책부터 지속적으로 무난방위원회에 주장하고 계십니다.